동네 계시니라 동네야! 뭐야, 빨리 타자고! 선생님께서 동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? 어디까지 알고 계신 건가요? 그게 답니다. 우리는 한 편 아닙니까? 근데 정임 씨는 왜 나한테 솔직히 말하고 도움을 처리하지 않았어요? 정임 씨 말이야. 공항에 누구랑 맞지? 박혜는 우편과 선생님이 있겠지 않습니까? 휴가 볼까? 아줌마, 저 동의예요. 그래, 동의야. 우리 일단 만나자. 만나서 얘기해 주세요. 박혜 민지 어머니가 있어요. 저 무서워요, 아줌마. 감사합니다.